이제 이거, 이거 이렇게 세우자. 이한이가. 형님들 자전거 탈래. 자전거? 자전거 어디지? 이거 탈래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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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파란 거? 그래 알았어. 강아지 데리고 올까? 강아지 데리고 올까? 내가 강아지 데리고 올. 잠깐만. 자전거 안 타? 그레이스. 자전거 다음에 탈래? 자전거 거기 있어봐. 자전거 여기 쓰라고? 여기 쓸게. 나 이거 챙길래. 그래, 그러자. 그레이스는? 정언이도 저거 하나만 들어줄래? 나는 물 챙겨. 우린 조심히 해야 돼. 그레이스는 어딨어? 왜? 천천히 천천히 오는 거야? 천천히 천천히 와도 돼. 이모도 천천히 갈게. 그레이스는 조심히 해야 돼. 아니, 그레이스는 가방이 좋아지고 있어. 그레이스는 돌리는 거 같아, 띄는 게 있어라. 너무 귀찮아. 그의 공식이. 그의 공식이. 뛰어내면 꿈은 걸까? 이모도가 누워지지지 않을가. 만약에 많은 추석이. 제가 pri연구에서 띄는 게 있고 반사해. 충분히 해야지. 나는 미니. 우리. 하자 폴래는 건가 아니면 안 방송할까. 그레이스가 그니깐으로 다행을 안 씌는쿵도로 보니 감사합니다.